닭 두 마리 사다 엄마가 백숙을 했는데 제가 여기다 양파도 넣고 대파도 넣고 마늘도 넣고 그랬는데 애들이 그거 먹으면 안 되는 재료라 애기들 못 주고 식구들만 주고 먹고 있어요 데워서 저녁을 제가 먹으려고 그 대신에 어저께 장조림거리로 좀 사왔어요 집에 장조림도 하고 애기들 여기 한 여섯 덩어리 남겨놨는데 어제 밤에 아빠가 세 덩어리나 먹였어요 그래서 요거 살짝 데펴서 찢어서 사료하고 같이 섞어서 먹이려고요 엄마 뽀 네네 엄마 뽀 뽀 안해? 고개 돌리네 엄마 뽀 엄마 뽀 엄마 뽀 네네야 왜 시큰둥하게 엄마 뽀 뽀 보고 안할 거야? 엄마 뽀 뽀 뽀 뽀 뽀 뽀 뽀 엄마가 꼬리 흔들더니 꼬리도 안 흔들고 엄마 뽀도 안 하고 왜 그럴까 엄마 뽀 뽀 뽀 엄마 뽀 너 삐졌어? 뭐 때문에 삐졌어? 우리 네네도 삐질 줄 알아? 어? 네네야 네네야 엄마 뽀 엄마 뽀 뽀 안 한대 엄마 뽀 엄마 뽀 엄마 뽀 어? 요 코가 실룡실룡해 어? 네네 네네가 이상하게 달라지네 엄마 뽀 엄마 뽀 뽀 엄마 뽀 뽀뽀 자 엄마 뽀 엄마 뽀 엄마 뽀 네네 엄마 뽀 어후, 어후, 어후 잘났어 정말 어후 잘났어 정말 난난난난내 엄마 뽀 뽀뽀 안해? 응? 엄마 뽀 엄마 뽀 아니 엄마 뽀 그럼 막 핥아주고 그러더니 왜 그래 뽀뽀 아우 싫어. 왜 싫어. 왜 싫어. 왜? 어허허허허허헣 네네. 졸려? 졸려. 엄마 뽀. 응. 엄마 뽀 좀 해봐. 한번만 해봐. 아우, 그치 않아? 아우 왜 그래, 근데. 어? 네네 왜그래? 어? 엄마 뽀? 엄마 뽀? 엄마 뽀? 아이 치사하다 치사하다 안한다 그래 안한다 알았어? 뽀 안할거야? 알았어? 알았어? 엄마 뽀? 뽀? 엄마 뽀?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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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치사하다 야이 치사하다 야이 치사하다고 네네 치사해 엄마 손 좀 줘봐 엄마 손 손 손 손 손 손 네네 샘이야 짬짬 밖엔 밖엔 누가 있어? 네네 맘마 줄까? 네네야 맘마 줄까? 엄마 맘마 줄게 너 또 많이 먹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법을 진지한다는 뜻 학생들은 실험기간에 불과하고 친한 것 같아요 인정 이준 하고 하나도 흔들 지사 감사합니다.